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학생! 동강공사 기간이 많아요. 그럼 괜찮나요? 에이, 시원하게! 아, 이게 좋아! 우리 세인제! 우리 어머니가 보기 좋은데? 아, 나 닮아서. 아, 나 닮아서. 아, 아니래! 아, 역시 나 닮아서! 아, 진짜! 우리가 배고e! 아, 나중에 돌래요. 정말umbles게 해! 나... 나에게 좋은 거! 이렇게 살 수 있어! 앗! 이제 하면 돼! size 한국국토정보공사 너무 좋고 세이지는 여기까지 방송주의 복원을 보고 왔어요 예! 예! 왜요? 인사! 인사! 우와! 인사! 인사! 마이클 씨 만나가지고 방송상대로 먼저 오십시오 네! 먼저 오십시오 그런 미칸은 처음이죠? 알아요? 다른 미칸 다 만나보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다리 너무 아픈데 이거 한 번 가라앉아? 어? 이거 한 번 가라앉아 자유라마는 부담으로 다리 너무 아픈데 뒤로 가봐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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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stitches! 아! 배 CAP이 전자! 오랜만에 BOISON을аввед tak 오늘 우리 부대 어떻게 되세요? 얼굴 가렸어요! 오늘 영상이 나와서 나와요 하나 더 안 해? 다 봤어 베이징은 우리도 안 봤어 우리 이거 비하인드 가든지 오늘 이거 비하인드 가든지 여기 어디야? 오늘 우리 부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어디인데? 여기 어디야? 그치? 이거 해야 돼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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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저 빨리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 아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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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우리가 만내고 여기 소페이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 귀여워 아이샷까지 하면 돼요 이거 두 번 하면 돼요 다시 한 번 빠르고 알죠 눈 찌는 손 찌는 흔들고 들여서 아이샷 1년씩 1주년을 해요 하하 오하 아이샷 같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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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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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샷 아아 아아 아 아아 이즈 할 거예요. 안하게도 돼. 안하게도 돼. 안하게도 돼. 점차가 있는 거 아니까 싶다. 할 때만. 가자. 중국의日本 他 sexual Germany 여기서 했어요? 됐어 됐어. 이쪽으로 오세요? войны 달리 op 번째 했어. 아 안해. 마나 né. 구 느 addi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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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고프죠? 그쵸? 이게 점심시간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다 밥을 드시러 몇 시간이에요? 오히려요? 페이지 바빠 사진 찍냐고 페이지! 저희가 보냐나요? 네 이제 1주차 활동이 끝났잖아요 오늘로써 어땠어요? 1주일 동안? 어땠어요? 멋있어요 우리 드림노트 멤버들은 1주차 활동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1주차 저희가 사실 1주차에 정말 많은 걸 했잖아요 아직 공개 안 된 것도 있고 공개 된 것도 있고 0주차 저희 0주차 1주차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많이 없었다 그렇지만 무대는 또 못 찢었다 그런 요약한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1주차 아 들려요? 아 들린구나 저는 약간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주예요 특히 저희의 처음 레몬에이드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페이지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즐겨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들 응원법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값대가 계란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무대를 해가지고 맞아 맞아 페이지 덕분에 현우 이었어요 맞죠? 응 그래서 오늘 그거 대부분 짱님 노트 부분 댄스 할 때 진짜 짱님 노트 난 기타에서 응원법 못 듣는데 들리더라 짱님 노트 맞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했어요 진짜로 사실 이렇게 사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팬분들을 많이 못 봐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쉬웠죠? 네 저희도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신나요 좋아요? 소리 질러요? 왜 질러주는 거야? 페이지 덕분에 야외 나오니까 이게 안 질러줄 줄 알았어 당연히 그게 야외 설정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위판하고 되게 푸릇푸릇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이 봄 소풍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기분이 약간 좋다 되게 좋아 어 맞아요 그리고 약간 야외 수업 느낌 오 맞아요 너무 좋다 자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자주 주말에도 너무 좋아요 주말에도 너무 좋지 주말에도 이제 챌린지 하면 일어서서 하라고 해도 할 거예요 아니야 화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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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주차 정말 시작이잖아요 네 이번 주 또 저희가 굉장히 또 많이 예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의상도 아주 아주 예쁘거든요 네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다 본 의상이잖아요 재미 없잖아요 재미 없잖아요 지금 이 의상 새로운 거 봐야지 나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 맞아 이제 맞아요 이 의상들은 끝났어요 이야 다 끝났어 이제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보여줄 거니까요 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알았죠? 저희 어제도 피팅했거든요 짱 예뻐요 근데 또 페이치가 막 애들 안목 내가 찢어버려야지 막 이런거 아 나 근데 하나 알려주고 싶은게 있었어요 페이치들이 달콤하게 한 입 한 이 각자를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그 앙이 바로 나와야되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 갑자기 페이치만 해줄게요 너무 귀여운데 페이치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 마이크 앱의 솜소리가 들어갈 뻔했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럼 알려주는건가? 해보죠 해보죠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시시시작 레몬에이 레몬에이 달콤하게 한 입 야 지금 페이지 약간 정방이에요 살짝 박자 뜯겨와야돼 달콤하게 한 입 앙 아 오케이 달콤하게 한 입 앙 내가 용서만 바라야돼요 달콤하게 한 입 앙 살짝 눌러 살짝 달콤하게 한 입 앙 아 너무 귀여워 2박자에요 맞아요 항상 긴장하는거에요 같이 해주셔 아까 같이 할거에요 오오오오오오오 대박 한번 다시 해볼까요 페이지 좋아요 오오오오오 렘 넷 레몬에이 레몬에이 달콤하게 한 입 앙 오오오오오오오오 100점이야 100점 5장 살짝prend해요 약간 둔키들었던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달콤하게 한입 앙 파트주임 맘에 드세요? 너무많으세요 제가 무대하면서 2볶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페이지 1절도 잘했으면 2절도 잘해줘야 돼요 알았죠? 랄랄랄랄랄랄랄 이거를 힘들어하시죠. 근데 제가 말하니까 두 번째 녹화 때는 되게 잘했더라고요. 잘했어요 페이팅. 잘했어요. 수고수고해요 빨리 이렇게. 옆에 사람 해줘요 옆에 사람. 잘했어요. 오늘 무대 어땠어요? 대박! 귀여워. 귀엽다고 했었어요. 예전게 재밌었어요. 이게 직접 보니까 더 많은 게 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종이에 딱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대박. 처음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 진짜 먹은 거니까? 아니 저는 진짜 사실 저는 이번에 이번 레몬앤을 하면서 먹은 적이 있어요. 페이지도 제 직캠을 볼 페이지는 알겠지만 지금 너무 놀래서 그거를 이렇게 뺏어버렸는데? 마이크를 진짜 마이크를. 아 근데 이게 입에 들어간 걸 뺏는데 그게 다 찍혔더라고요. 너무 보니까 민망했는데 정말 이게 입에 실제로 들어간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렇죠? 있죠? 저는 없어요. 저도 없긴 해요. 저도 없긴 해요. 아저씨. 제가 봤을 때는 나 너무 신나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거한테. 승조가 몰래서 입이 벌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같아요. 아니요. 수면 수면 차라리. 별의 컴이 차라리. 네. 아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는 이제 들어옵니다. 페이지도 입 벌리고 있어요. 들어갈 거예요. 나 질문이 있어. 혹시 첫 번째 녹화 때 저 음탕 하나 틀렸어요? 안 틀렸구나. 다행이다. 굳이 말을 해. 굳이. 아니 굳이. 아니 왜냐면 그렇게 탁 하면서 뒤돌았는데 이렇게 탁 안 터는데 애들 덮고 있는 거야. 하면서 신어버려. 나 혼자 찔렸던 거야. 나 혼자 찔렸던 거야. 못 들었어. 다 했어. 혼자 찔렸던 거였어. 드리머트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날씨 너무 좋다. 그쵸. 어우 너무 좋다. 오늘 27도까지 올라갔네요. 다들 안 덮고 왔죠? 산책해야겠다. 일교통일까 봐.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날씨예요. 지금까지 날씨. 맞잖아. 그리고 저희 이제 2주차가 시작되잖아요. 네. 2주차 공방폭하는 다른 알고 계시나요? 저희 공방폭하고 그런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새로운 폭카가 돌아옵니다. 새로운 폭카를 보냈습니다. 응? 1주에 3폭카? 약간 그날그날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약간 그 구매, 엉방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고 않겠네요. 사실 종류가 4종류? 5, 5개. 내나? 4종류? 1주차 공방 폭카 1주차 공방 공방 우리 음방 있는 날에 포카가 공방이 있으면 나갔는데 그 공방 포카가 1주차와 2주차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게 다 달라요. 2주차와 손주차 맞아요. 포카도 다르다. 오는 날마다 포카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더쇼, 하수, 월, 하수, 스플릿, 더쇼, 쇼, 쇼, 쇼까지 포카가 랜덤으로 1주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1주차 포카는 없고 2주차에는 새로운 포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니 저희가 1주차 거를 컴백 전에 보냈단 말이죠 근데 포카 나온 걸 봤는데 이게 너무 빛에 따라서 얼굴 밝기가 좀 어둡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쵸? 어둡지? 그래서 내가 2주차 거를 저희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밝기를 올렸어요 2주차 거를 진짜 예쁜 것만 골랐거든요 화사하게 다들 기대해요 2주차 개방이 나왔습니다 은조 뭐 골랐더라? 몰랐어요 아, 이거 나온다 은조 예쁜 거 골랐어요 아, 됐다 네, 그럼 왜 잘 안 들려요?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배고파요 시험이 언제 끝나죠?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그럼 다다음 주에도 자주 볼 수 있나요? 응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보고 어 응 오늘 자체 휴가 가신 분? 아니 어떡해 전화와 뭐라고? 전화와? 진짜? 전화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몰라 어? 개저럽게 해야 되는 거 몰라 뭐야 몰라 어떡해 지금 휴학하 분들도 계시고 휴가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그분들은 막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우리 페이지들 배고플까봐 빵을 준비했는데 우와 빵 빵 빌드업이었어요 네 여러분의 배고픈 사람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빵을 나눠줄 거예요 왜 안 고픈 사람 안 줘? 왜 안 고픈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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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세요 네 네 어떻게 봐야죠 저희가 드릴게요 아 겁나겠다 아니 진짜 전화는 소울 틀려고 전화인 거 아니지? 이럴밭 파우스 아 이럴밭 파우스 이럴밭 파우스 생크름드 한 번 맞을게요 생크름드 한 번 맞을게요 생크름드 한 번 맞을게요 생크름드 한 번 맞을게요 이거 조각 조각 이거 조각인데 조각인데 아 네 속으로 먹고 싶은 사람 저요 intens 지금 드리면 돼요 이게 생크름드 한 번 맞고 leist ist 아 sujust 아 sind Adios id sind adios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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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 뉴욕 머 소브로 원하세요? 소브로 아니아니요 속하파 안타는 사람 속하로 원하시는 혹시 없네 주프리 settings 맛있게 드세요 안받으신분 소보루 와주시는 분 와주실래요? 스윙크림? 안받았어요? 뭐 먹고싶어요? 진짜요? 이게 소보루 큰거 같아요 안녕 괜찮아요 안받았어요? 안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 먹고싶어요 소보루 슈크림 안받은 사람 잠깐만 슈크림빵 먹을 사람 소보루 저희 나가요? 슈크림빵이요? 이쁘다 소보루 어디있어요? 못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 알았어요 다 맞았어요? 맞았겠다 애교? 못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 우유? 우유 먹을 사람 우유도 있고 두유도 있고 넷스키 아무것도 그래도 있고 하나씩 고르세요 아니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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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우유 바울 초코예버 바울 초코예버 바삭씨요 ťfred 아몬드브리즈 네스킹 먹을 사람 아몬드브리즈 이게 다야? 야 이거 두유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두유 먹을 사람 보기는 안 돼 다 안 받은 사람 어? 안 받았어요? 뭐할래요? 가문킹 우유를 네스킹 먹을 사람 푸른킹 푸른킹 이거 무슨 이거 브리즈에 시리엄 알아먹으면 맛있을 거 알죠? 나 시리엄 알아먹으면 맛있을 거 알죠? 나 시리엄 알아먹으면 시리엄 알아먹으면 그래서 먹을 사람은 먹을 사람은 없나요? 먹으면 나와요?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필딩 받은 거 빨리 인증해 지금 두유이랑 히누요 남았어요 맞아요? 인기 낫네요 아 뭐야 인증해 했었다 안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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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았어요? 맛있게 먹어요 진짜 광고 하자 광고 마음이 좋구만 다시 한 번 받은 사람 다음 이건 어디에 어디에 갔어? 어떻게 이제 이 검지는 드시고 이거는 간식으로 드셔야 해요 네 빵이랑 빵이랑 달라요 간식으로 다음엔 더 든든한 거 챙겨줄게요 오늘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여러분 체하면 안 돼요? 맛있게 먹어요 안 먹어도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아껴먹고 그러면 안 돼요? 먹어요 그냥?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소식을 너 정말 나한테 그래 저희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소식을 알려주면서 많은 페이지가 편하게 올 수 있게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불만이 있었으면 미안하고 아니야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알겠죠? 아니야 괜찮아요 나 다 보고 있어 얘들아 얘들아 나 다 보고 있다고 교수님 아 교수님은 내가 안 봤어 교수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오늘 오랜만에 맞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보러 오겠다는데 왜요 아니 나 그렇게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애교 물어야 돼 교수님 교수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레몬에이드 주세요 혹시 전공 수업 교수님인가요? 아이고 여러분 더 심각해? 아이고 교수님 해서 봐야 되는데 네? 죄송 죄송 외국인이요? Hello We are free I love you I love you I need your presents 포토타임 안 돼요 포토타임 안 돼요 포토타임 마이크에 수거하고 포토타임 안 돼요 포토타임 안 돼요 포토타임 안 돼요 괜찮다 고전 phenazy oh real 고전 와우 아 아버지 이렇게 터졌어요 좀 기다려야 돼 안 돼 에로야 2도 더 해봐야 돼 아아 아아 응 메모 나 싫은지 찍어서 이메소 방금 뭐하고 좋아요 메모 메모 메모야 메모 메모 이렇게 밥도 안 먹었는데 시간되서 같이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페이지 진짜 많이 힘 얻고 가요 여러분 덕분에 2주차도 화이팅해서 잘 해내겠습니다 잘 지켜봐 줄거죠? 돌아올 사람? 그러면 또 만나요 우리 알겠죠? 밥 당근하게 꼭 먹고 알겠죠 애매 먹죠?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밥 꼭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들 인증해요 알겠죠? 나 밥 먹었어 얘기라고 해줘야 알았죠? 네 지금까지 인증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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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